다녀오겠습니다. 갖다 드리고 오세요. 우리가 만든 거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딱 보도 와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 네. 그치? 네. 3, 4. 3, 4. 3, 4. 흰색깔. 흰색 착, 3, 4. 4! 이거 같은데? 3, 4. 어? 리올이네? 아, 이거네. 됐어. 와, 이거 치료다, 이거. 맞아, 맞아. 진짜요? 응, 맞는다. 맞는 거 같은데? 어, 여성분이 있었는데? 혹시, 혹시... 안녕하세요, 꽃? 어, 맞는데? 테미 씨 아니야? 네? 테미 씨? 네! 뭐에요? 어? 어, 잠시만요. 테미 씨 아니야? 네? 테미 씨? 네! 뭐에요? 오! 어? 어, 잠시만요? 어? 어, 뭐야? 조세훈 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리얼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해요? 촬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지금 뭐 찍는 거예요? 이거 코치 키신 거 아니에요? 헐! 뇌절 형이 뇌절한 표정인데 아, 뇌절 아, 그러면 원래 데이터 오신 거예요? 왜? 원래 시키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 오신 거예요? 원래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 이게 아, 잠깐만요 피드빈 계세요? 네 저 진짜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네, 리얼로 그래요? 아, 저 이거 개인적으로 시킨 건데?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네, 리얼로 그래요? 아, 저 이거 개인적으로 시킨 건데? 이게 뭐, 뭐지? 왜, 왜 오신 거예요? 루카스 형? 어, 그... 그냥... 저희 이거 촬영 알바 뭐 하는 거 때문에 아, 뭐 찍는 거예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피디님 제가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거 따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와,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 난 완전 속았어 당황했어 이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은 조금, 잠깐만 카메라 좀 뭐야? 못 찍으시는 거예요? 못 찍는 거예요? 이거 그냥 TVN이요 아, 진짜? 진짜 모르셨어요? 아니, 뭐 알 수가 없죠, 나는 오, 잘하죠, 용기 진짜 용기 용기 너무 잘했어 진짜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카메라 잠깐만 좀 꺼져주시면 안 돼요? 진짜 죄송한데 카메라 잠깐만 좀 꺼져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예, 제가 왜냐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어차피 뭐 비밀로 해줄 거잖아요 네네 아니, 사실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만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진짜요? 쉬는 날이라서 지금 진짜요? 뭐야? 뭐야? 그거 뭐였어요? 야, 태민이 형 진짜 당황한 표정이다 태민이 뇌절 아니, 저 용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용기 피우고 뭐가 있어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겠다, 근데 그럼 빨리 근데 그러면 이거 뭔네, 그럼 누가? 아, 못 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근데 다시 찍어 네, 다시 찍어 진짜요? 시간이 없잖아 예,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 대현아 형인데 그 박상현 PD님한테 나중에 전화 한 번만 좀 일단은 형이 지금 뭐 진짜인가봐 근데 개인적인 일로 나왔다가 진짜요? 어 아직 안 믿어요 형 몰랐던 거, 방송 인생이 어떻게 해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진짜 리얼 몰래카메라다 와, 뭐야? 뭐야? 나온다고? 뭐야? 형님 어떻게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알아서 한 수리, 한 수리 더 하고 싶다 한 수리, 한 수리 더 하고 싶다 잘 있어도 되는데? 아,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그냥 만나는 친구인데 아, 엄청 애매하다 이거 뭐 안 나가게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근데 세메시랑 로카스랑 저희가 촬영을 하는 시간씩 이렇게 많이 치고 나가서 네 이거 다 빼버리면 두 분의 분량이 너무 없어지고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리얼로 저는 이게 약간 으으으으으으으으응 그럼요 다시 찍어야겠다 다시 찍? 다시 찍? 네, 네, 네 죄송해요, 이거 꽃 근데 저희가 좀 안 예쁘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거야? 그럼 아예 여기 오는 거 다 그럼 안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저희는 바로 시간 돌려가지고 맞아, 맞아 다시... 아니면 형 빨리 가 빨리 가세요 아니, 내일 내가 가고 싶어도 확실히 격리를 해줘야지 가니까 괜찮아요, 이건 빨리 끝나 진짜 안 쓰는 거 같아요 더 가고 싶어, 저분 가자 인사만, 인사만, 인사만 하면 되니까 인사해도 돼 인사만, 인사...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야겠다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돌아올게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우... 하셨어요? 아, 뭐 리얼하게 하긴 한다고 했는데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맞죠? 얘기하면 안 돼? 와...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 지켜줘야 돼 동료니까 왜... 어, 저 처음... 아, 뭐 다녀오셨어요? 왜 저러셨어요? 왜 저러셨어요? 왜 저러셨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희... 속았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밝힌 거야 하하하하 희... 속았지? 하하하하 아, 뭐야 완전 속았어요 아, 진짜? 아... 완전 속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너무 미투 끝 없이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잘 지냈어요? 아, 네, 잘 지냈죠 아, 나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너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실제로... 저 진짜... 가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 차원에서 기다리다가 네 만나기로 했어요 하하하하하 그거죠? 하하하하 처음 뵈요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했죠? 하하하하 뭐, 근데 약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분이 계시니까 이건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오늘 오라고 해가지고 쪽대본 받았어요, 쪽대본 거기 뭐 껴안는 것도 있는데 하하하하 와, 지한 씨가 완강하게 그건 안 된다고 하시고 저도 또 입장 입꼬라서 아, 근데 안에서 좀 친해지긴 했어요 초반으로 코미디 빅링을 보면서 아,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웃기네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파이팅! 또 불러주세요 좋은 콘텐츠 있으세요? 와,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컷 이게 우리가 꽃을 만들러 온 게 아니네 맞아요 당하러 온 거예요, 당하러 이렇게 나 몰래카메라 얘기도 했거든 우리가 미팅 때 다 넣었어, 진짜 우리 뭐 얘기하지? 조심해야겠다 야, 너 뭐 총으로 사람 쏜다며 뭐 안 돼, 큰일 나 야, 대박이다 와, 대박이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완전 와, 진짜 완전 이건 좀 대박이다 나 바보 같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소금만 해, 소금만 해 맞아, 소금만 해 아니, 오는구나 그렇게 생겼어, 처음에 진짜, 그리고 어, 그리고 약간 하늘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 난 아, 세호 형이 이렇게 우연히 걸려돼 방송 잘 나오겠다 아, 진짜 그치 그치, 연차가 오래된 느낌이야 방송 내용 하네 나는 바로 이거 불량을 뽑았다 했는데 그냥 상황이 또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당황을 너무 많이 했죠 아, 그래서 더 당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지 어떤 이유가 있지 특별한 뭔가 되게 좋은 이유 졸업식 사실 막 뭐 누구 생일 뭐 결혼 기념일 부모님 결혼식 이런 거 고백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그게 맞아 맞아 엄청나 그랬겠다 뭔가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거 같기도 하더라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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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